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저거는 다 입에서 천원정산댕을 근데 배 까는 거 왜 이렇게 싫어요? 진짜 까는 거잖아 우리 양념이 예쁜 거 아는 거 이거 적은 거 이것도 귀여워 진짜 정말 오래 전이었어 아 귀여워 그거 진짜 오래 됐어 이거 그리고 나서 난 라떼가 먹고 싶은데 이거 라떼가 안 되잖아 발 뭐야 저거? 뭐야?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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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왜 이러고 누워 있는 거야? 저게 편한 거야 쟤는 쟤 누워 저렇게 잘 있어 왜 이렇게 귀여워 근데 이제 그거 풀려가지고 다시 물밀듯이 넘겨 올 거라고 수학여행도 다시 잡고 있고 그렇다고 하던데 진짜 왔따 롯데 때문에 귀elt하다고 하던데 그럼 캡슐을 꼭 넣으면 레스푼스로 다시 보내 줘요 나 이거 그냥 버려 진짜 귀엽다 아 나 저기 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